반갑습니다 5월 14일 조건 검색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아침에 녹화 됐던 것이 조금 날아가서 중간 영상 밖에 없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 만족시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장이 안 끝났고요 현재 시간 3시 22분 이제 한 8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제까지 승률이 67% 상가가 그 중에서 5개 나왔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스타코입니다 9시 57분에 떴고요 이게 순서대로 다 뜬 겁니다 오늘 총 3종목이 나왔고 보시면 시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 떴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스타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타코가 얼마에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가격은 지금 현재 가격은 아니고요 녹화가 된 화면이기 때문에 실제 얼마에 떴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분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스타코 오늘 포착된 가격이 9시 57분입니다 9시 57분이고요 이렇게 1분봉으로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1분봉으로 9시 57분경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때 떴고요 3,100원에 떴네요 시가 3,100원에 떴고요 이스타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타코가 3,100원 3,100원에 매수가 되었고요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400원까지 상승을 해 주었죠 상한가 거의 앞에서 금요일이라 그런지 금요일이라 그런지 조금 상한가에서 조금 빠졌네요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KPM테크 KPM테크 두 번째 종목이 KPM테크 10시 13분 10시 13분에 떴고요 KPM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10시 13분 KPM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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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250에 떴네요 kpm tech 3250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3250에 지금 포착이 되었구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자 지금 일단은 자꾸 빠졌어요 예 오르지는 않았죠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때 10분봉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구요 자 10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kpm tech 자 이거는 아직까지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전혀 지금 60에서 손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 저희가 분양을 할 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수동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시죠 제가 알려드린거 전혀 손상이 안되었죠 이거는 다음날까지 봐도 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kpm tech 일단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종가로 다시 다 치고 올라왔네요 그러면 뭡니까 장중에 조정 난거죠 조정 자 이건 아쉽지만 일단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로 처리를 하구요 세번째 종목이 바로 이루온 입니다 자 이루온 이구요 이거는 10시 14분 거의 뭐 비슷하게 또 잡혔습니다 자 1분봉으로 또 보는거죠 1분봉 10시 14분 대략적으로 이때 잡혔는데요 10시 14분 네 이때 잡혔죠 정확하게 잡힌 가격이 2390원 2390원 이구요 자 오늘 2450원 까지 가긴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루온이 10시 17분 뒤에 약 3분 정도 뒤에 2450원 까지 가구요 만약에 물려있다 만약에 이때 못 팔아서 물려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10분봉으로 보면 된다고 자 10분봉으로 보게되면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자 61선 이탈 완전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탈 했죠 이탈 자 이탈하면 이거는 매도에요 매도 자 이탈하면 매도 만약에 이탈 됐을때 바로 팔렸다 한들 2200원 선에서 정리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2200원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한 한들 2200원 선에서 정리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래 보시면 되구요 짧게 짧게 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2450원 저희가 세팅을 해드립니다 세팅을 해드리고 당일매도 또 홀딩하는 것에 대해서 다 세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냥 돌리기만 돌리시면 됩니다 돌리기만 돌리시면 되고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크게 할 것은 없고 오늘 이스타쿠가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한가 보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상한가 나오지는 않았구요 어제 잡혔던 서림바이오가 오늘 또 상한가 같습니다 연상 같습니다 연상 서림바이오 연상 같구요 조건 검색식은 오늘 간기 내일도 가구요 막 그렇게 합니다 힘이 좋은 연상들을 찾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스타쿠, KPM테크, 이루원 이렇게 3개 진행이 되었습니다 3개 진행이 되었고 수익인증 사례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인증 사례들 먼저 회원수익인증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어제 못 올리셨던 분들 영상을 저희가 어제 찍었을 때 안 나오셨던 분들 전화무정님 서림바이오 서림바이오 155만6천원 오늘 아마 이분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더 났을 겁니다 아마 서림바이오 그리고 목표가자님 84만6천원 네 84만6천원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또 어제 천사 꼬마님은 늦게 올리셨더라구요 저는 위너스 관계자가 아닙니다 조건 검색식은 자기 손실권 하시면 대박납니다 곧 있으면 여러분들과 약속 저희 목표가 달성됩니다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곧 있으면 달성됩니다 언제나마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옳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저는 위너스 관계자가 아니라 조건 검색식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술 한잔 먹고 넋두리 했네요 위너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분은 실제로 모르겠어요 왜 천사 꼬마님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관계자 아닙니다 전혀 관계자 아니구요 진짜 관계자 아닙니다 전혀 관계자 아닙니다 실제 저희 회원이구요 저희랑 한 3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딱 나옵니다 이거 천사 꼬마님 보여드릴까요? 개인종목이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 가입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2019년 3월 19일날 가입했습니다 2019년 3월 19일 보이시죠? 저희 관계자 아닙니다 천사 꼬마님이 관계자는 소리를 들으셨나?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구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지금 보시면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하고 있으시답니다 솔직히 저희도 잘 모릅니다 얼마나 지금 수익이 났는지 잘 몰라요 얼마나 지금 수익이 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호호마마님 10만 5천원 캐치죠 이거는 캐치입니다 캐치 이분도 한 종목씩만 하는 분들이죠 캐치입니다 세로이님 이분도 캐치로 변환했네요 43만 2천원 축하드립니다 에모렌스님 이스타코 59만원 축하드려요 이스타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화문제니까 마지막에 보고 콜라님 53만 2천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존버여웅님 32만 5천원 또 축하드리구요 한종목님 58만 5천원 축하드립니다 이분들은 한 종목씩만 하는 분들입니다 블루레인님 23만 2천원 역시 축하드립니다 갤럭시님 33만 2천원 축하드리구요 그리고 전화무종님 꾸준하게 급등주 골라주는 검색시 추천합니다 이스타코 123만 2천 2백 10원 역시 축하드립니다 전화무종님 축하드리구요 오늘 이렇게 해서 수익이 오늘 이스타코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종목씩만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역시 대박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수익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 또 하나 있습니다 복리수익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식 복리계산기인데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블로그에서 저도 방금 본건데요 굉장히 이거 보시면 놀랐다는거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복리계산기입니다 이거 복리계산기고 한번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원금이 천만원입니다 네 투자원금이 천만원이구요 어 계산기간 한달에 한달에 22일이지 않습니까 주식장에 22일입니다 뭐 빨간날하고 다 빼고 1년에 그러면 11호 곱하게 되면 264일이에요 물론 264일보다 좀 작죠 공유일도 있기 때문에 한 200 한 255일 정도 잡을게요 255일 그리고 목표수익일 그리고 목표수익일 마이도 안잡고 2.5%만 잡아볼게요 마이도 안잡고 자 천만원 한종목에 들어갔을 때 천만원이에요 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종목 다 할 필요 없다고 첫종목을 하든지 두번째 종목을 하든지 자기가 딱 마음에 드는거 자 계산 때려 볼게요 자 한종목에 자 한종목에 지금 이 계산이 한종목에 천만원을 넣었을 때 1년이 255일 목표수익률 2.5% 물론 손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표수익률 2.5% 저희 조건검색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솔직히 2.5% 이상 더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한번 보세요 자 2.5% 이상 더 갑니다 물론 중간에 손절이 있습니다 손절이 없다는거 아니에요 2.5% 이상 더 가요 9% 15% 5% 7% 3% 11% 다 많이 가잖아요 근데 2.5%로 잡았을 때 계산을 딱 때려 보면 천만원을 돌렸을 때 1년이 지나면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54억이 54억이 맞나요? 그렇죠? 맞죠? 복리니까 54억이 됩니다 수익률이 54,173%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은요 복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물론 이게 다 이렇게 뭐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갔을 때죠 중간에 보면 실패도 있겠죠 하지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승률이 82% 승률이 82% 3월달에 84% 2월달에 83% 1월달에 81% 12월달에 83% 승률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식을 정말 쓰신다면 충분히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거는 조금 뭐 이게 어렵더라도 이거 54억 이 줘 1,100,1,100,1,100,1,100,1,100,10억 정말 굉장하다는 겁니다 이거 3% 잡으면 요 100억이 넘어가요 1,100,1,100,1,100,000,100,000,100,000,1,000,100,000,100,000,000 180억이 되는 겁니다 0.1%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복리계산기 여러분들 이 복리계산기는 네이버에서 치면 말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구요 만약에 1종목당 500만원으로 해보겠다 500만원으로 set 을 하고요 수익률 2.5%를 했을 때 계산 때려볼게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500만원으로 해도 27억이 됩니다 2.5%로 했을 때요 물론 이게 100% 성공은 못하죠 중간에 분명히 손전한 거 있다고 계속 이야기해드립니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1년, 2년, 3년, 4년 누적이 된다면 정말 굉장한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건 검색 시 오늘 5월달 현재 오늘 두 종목 수익이 나왔고요 이스타코 수익 나왔고 KPM테크 아쉽지만 자, 이거 아까 차트 보여드렸죠 빠진 게 빠진 게 아니에요 차트 보여드렸죠? 빠진 게 빠진 게 아닌데 그냥 일단은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분봉에서 전혀 손상이 안 됐습니다 이론만 손상이 됐죠 이론만 손상이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놓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